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손해보험사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 행사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손해보험사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손해보험사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내놨습니다. 다른 국제기구들과 마찬가지로 1.5%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는데, 전 세계 불어박친 반도체 업황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오늘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경제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먼저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교역 상대국과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아 성장이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 침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1분기 자동차 출야량 증가와 또 중국의 빠른 리오프닝 효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순환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적절히 보류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원물가가 결정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중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은 4.6%로 상향 조정했는데 배경으로는 리오프닝 이후 수출이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중국을 꼽았습니다. 한편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전망치인 1.6%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모두 1.5%로 내다본 한편 S&P는 1.1%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의 적색 등이 켜진 만큼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진 지 적지 않은 시간이라는 만큼 집값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매물이 팔리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오른 값에 거래되는 상승 거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5,815건으로 지난 2021년 10월 1만 6,422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약 3만 4천건으로 전분기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용인시, 시흥시 등에서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인천에서는 서구의 매매량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 거래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5% 이상 거래가가 떨어진 비중은 29.5%로 9개월 만에 30%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도 5% 이상 하락 거래 비중은 29.3%를 기록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5%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지난달 25.2%로 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금리 안전과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 수도권의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을 증명하듯 2030 세대의 아파트 매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 3,234건 가운데 2030 세대 매수 건수는 1,16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1월 30.8%, 2월 34.7%, 3월 35.9%로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중대가실 법률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운전자 보험이 새로 도입된 회계 제도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틈새시장 공략까지 나서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주춤했던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530만 건에 달했던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1년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440만 건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480만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이 증가한 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듭니다. 이런 높은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새 회계 기준이 반영되는 올해는 높은 보험 계약 맞은 CSM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해지면서, CSM이 높게 평가되는 운전자 보험 유치를 위해 손보사들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거라는 게 업계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최근 캐롯과 NH농협 손해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장은 넓힌 반면 보험료는 할인한 상품을 잇따라 내놨고,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 보험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며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륜차 시장은 사고 발생 건수에 비해 아직 가입률이 극히 낮아 성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 확대를 위해 보험사마다 경쟁적으로 보장을 늘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열 경쟁에 대한 자세를 당부한 상황.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선 적절한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설정 등의 사전 위험 관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행사를 준비 중이던 단체들은 급하게 행사 날짜를 미루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준 날씨에 백화점이나 영화관들,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비가 어린이날인 내일,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나들이를 기대하던 어린이들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엔데믹 후 첫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 행사를 준비하던 지자체와 테마파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날 당일 책읽는 서울광장에 9m 높이의 핑크풍 조형물을 세우고 미끄럼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우천 예보로 일정을 주말로 미뤘습니다. 성남시청은 어린이날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어린이날 대목맞이에 분주했던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테마파크들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기구별 운영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놀이기구의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수 확률 80%를 웃도는 비예보에 테마파크를 찾는 발길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 소식에 백화점, 영화관 등을 찾는 고객들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린이날 관련 게시물을 보면, 백화점, 영화관 등 실내 시설 방문을 예고하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역시 어린이날 손님 맞이의 한창인 모습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롯데월드몰에서는 포켓몬 스프링페스타 2023을 개최하고, 부산 센텀시티점은 오락기계 30여 개를 모은 신세계 오락실을 선보입니다. 더현대서울은 자체 캐릭터 힌디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열었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어린이 관람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라덕연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관련자 대부분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이 사태에서 과연 피해자는 있는지 최민정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가 조작 사태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가 조작 사태는 지난달 24일부터 알려지게 됐습니다. 삼천리와 도시가스 등 국내 주식시장 8개 종목에서 물량이 대거 출해되면서 한가를 기록한 사건인데요. 이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로 지난해 4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4일의 기점으로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8조 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가수 임창정 씨 뿐만 아니라 이제 가수, 연예계, 또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이번 폭락 사태 관련자 수는 약 천여 명으로 손실 추산 금액은 총 8천억에서 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피해 호소인들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주가 조작 세력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도 고소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닌 투자 실패자, 혹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투자를 해놓고 돈을 잃으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재테크의 달인이고, 돈을 잃었으니 피해자가 된다?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입금되는 과정까지의 상세 상황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수익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관계없는 법인에 쪼개서 입금했는데, 이 경우 정상거래가 아닌 것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진짜 피해자를 가려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업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통정매매의 사실 인지 여부가 이번 피해자 옥석 가리기에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통정매매는 통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주식 매도, 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또 건수들을 사전에 미리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입니다. 이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자금 손실을 봤다고 주가 조작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면 다단계 사기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현행법은 다단계 사기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다단계 사기 중간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대표 일당은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 일부를 배당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적어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아니면 시세 조정 혐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권유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를 보유한 분들, 그런 기관에 소속된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무인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통로가 됐던 CFD, 즉 차액결제 거래를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해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CFD가 개인이 실소유자여도 외국계 등 기관 매수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 공여 한도 산정 때 제외되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 투자자라는 점 등이 이번 개선 대상입니다. CFD 개선한 윤곽은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불어 전날 금감원은 키움증권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의 CFD 거래 내역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 잃고 왜 안간 고치냐며 정부의 뒤늦은 대책 마련에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위에서 해당 사안을 4월 초에 확인했음에도 대응이 늦어졌던 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확인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장 대응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주가 조작 사건의 내용부터 대책 마련까지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가 신규 대형 전기모델 EV9을 체험하고 전동화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서울시 성수동에 280평 규모의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공개했습니다. 성수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는 시트 구성과 실내의 색상을 다르게 적용한 EV9 기본 모델 2대와 GT라인 3대가 전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커넥트 스토어 등 기아의 최신 기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EV9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과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등 가상주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대형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캐릭터 퍼레이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끄는데요. 윤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DDP에 들어선 회전목마. 시민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이 101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부터 7일까지 DDP 봄축제 디자인 놀이동산을 운영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봄축제는 야외 시네마와 콘서트, 쿠키런, 벨리곰 등 유명 캐릭터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저희가 DDP를 거대한 놀이동산으로 꾸며봤는데요. 코로나로 가족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런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했으니까. 행사 기간, 마술, 악기 공연 등 다양한 거리 아티스트들의 일일 교실도 운영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대회와 요리 체험 프로그램 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 캐릭터 포토존과 기마대 퍼레이드 등의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DDP, 동대문 인근 상권과 동대문 슈퍼패스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쿠폰북을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단은 앞으로 참여사를 늘려 가을, 겨울 시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은 기업 기관들과 협력해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서울마주협회와 한국마사회가 101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고 꿈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들 기관은 101명의 수호천사 찾기 캠페인을 통해 위기 아동에 대한 후원을 해나갈 계획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마주협회와 한국마사회가 오늘 학대위기 아동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이번 101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101명의 수호천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최부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에 대한 후원 활동을 강화하고 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원 사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서울마주협회와 한국마사회가 각각 천만 원씩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부금은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보호소 물품 구매, 시설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마주협회와 한국마사회는 한국 경마산업 육성에도 힘쓰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온정의 손길을 걷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오는 7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엽니다. 신차도 타보고, 신차에 적용된 기술과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키워드를 입력하면 AI 기술로 원하는 디자인의 SM6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차의 색상과 휠의 크기를 지정해 나만의 차량을 만들고 사진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문을 연 르노익스피리언스 팝업스토어 현장. 음악 큐레이션 채널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청음존에서는 헤드폰을 통해 르노코리아 브랜드 이미지를 적용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헤드폰에서 경험하는 사운드는 르노코리아 차량에 적용된 기술과 동일합니다. 방문객은 운전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시스트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야외 시승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비자는 차 안에서 시급료를 주문하고 결제부터 픽업까지 할 수 있는 인카페이먼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르노익스피리언스 팝업스토어에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SM6 TC300 인스파이어, QM6 퀘스트 등 최신 차량 전시와 함께 소비자 상담도 진행됩니다. 르노코리아는 고객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약 120년 만에 용산 어린이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버블쇼와 풍선아트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한국어 특화 초거대 AI 모델 코어GPT의 업그레이드 버전 코어GPT 2.0의 공개 일정을 올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CJ E&M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 5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커머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국에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은 토요일인 모레까지 많게는 300mm 이상, 제주 상가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전국으로도 30에서 80, 중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거세겠는데요. 전국의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특히 더 강한 바람이 집중되겠습니다. 수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9도, 대전 1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17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9도, 대구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전주 22도, 대구 21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최고 4에서 5미터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